크림을 해야 돼? 직접 잘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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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거. 연구해 주는 부인이야. 미용실에 이제는 이발원에 막. 내가 보기에는 이게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재미있게, 재미있게. 이리 와, 이리 와. 믿어도 돼? 어. 어려울 것 같은데, 지니 스타일. 이렇게 들어봐. 자. 오! 결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도 처음 해가지고. 워낙 털이 많아서. 잘 안 잘리는데? 털이 진짜 많다. 이게 털이 많은 미남이라고 그러잖아. 다 낭설이였네. 와이프가 해 주니까 좋지. 아니, 그래, 빨리 해. 오, 야. 오,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. 뭔가 나오는 것 같아. 그래? 어. 거의 된 것 같아. 그래? 그럼 나 거울 한번 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? 뭐 어떤데? 아니야. 아니, 아니, 잠깐만. 아니야, 진짜 멋있어서 그래. 나만 봐, 그냥. 진짜로. 잘했을 것 같아. 자, 이제. 오지 말고. 이제 씻으면 돼. 응. 자. 뭔가 깔끔해진 느낌인데? 멋있어진 것 같은데, 그거? 설마. 왜, 마음에 안 들어? 왜? 왜, 왜? 아, 씨, 이게 뭐야. 왜? 우리 아직 안 보여. 안 보여. 보고 싶어요. 뭐냐고, 이게. 아니, 웃지 말고 진짜. 아니, 소지석 같구만. 여기. 소지석. 아, 초짜. 그냥 너무. 그냥 소 아니야? 그냥 소. 진희처럼 장난치거나. 영화의 라운드. 윌스미스처럼 해 준다든지. 어, 진짜 소다. 진짜 너무 소네. 이건 가수, 그 박상민 형이잖아. 거기도 소네. 아, 그러네. 상불하시면. 노래 불러봐, 뭐. 가슴속에,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대. 이렇게 외면하지 마. 여긴 뭐 구실만 있으면 꽁크야. 다 빈게 그냥. 다 빈다고. 도연이랑 안나도 한번 봄을 좋아할 것 같은데. 도연이랑 안나를 보여주려고 지금 재미있으려고 한 거야, 지금? 난 재미있어. 난 그럼 됐어. 내 얼굴이 새 코너야, 지금? 왜 내 얼굴을 이용해서 코빅을 해? 밀어버리네. 어플이 딱 맞은 거야? 저는 솔직히 지금처럼 좀 민국에 다니고 싶어. 깔끔해. 너무 깔끔하다.